1, 2, 2, 3, 3, 4 어떤 인사가 괜찮을까 천번쯤 상상해봤어 근데 오늘도 천번하고 한번 더 고민 중 막상 네 앞에 서니 꽁꽁 얼어버렸다 숨겨왔던 너의 맘 절반의 반도 두지를 맞췄어 아아 아직은 준비가 안 좋았다구요 소용돌이쳐 어지럽다구 쏟아지는 맘에 멈출 수가 없을까 너의 작은 인사 한마디에 여름이 늦어서 네 맘의 비밀번호를 눌러 열고 싶지만 너를 고민 고민해도 좋은걸 어쩌니 거울 앞에서 새벽까지 연습한 인사가 거울 앞에서 새벽까지 연습한 인사가 소용돌이쳐 어지럽다구 쏟아지는 맘에 멈출 수가 없을까 너의 작은 인사 한마디에 여름이 늦어서 네 맘에 비밀번호를 눌러 열고 싶지만 너를 고민 고민해도 좋은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데 속이 왈칵 뒤집히고 이쯤 왔으면 눈치챙겨야지 날 봐달라구요 좋아한다 너를 좋아한다 좋아해 너를 많이 많이 좋아한단 말이야 벅차오르다 못해 내 맘이 쿵쿵 아려와 두번은 말 못해 너 지금 잘 들어봐 매일 고민하고 연습했던 말 좋아해 재밌는 말이야 누가 좋아해 4 4 4 5 5 5 5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